요즘 페럴드란 게임이 정말로 유행이죠 저도 잠깐 맘만 봤는데 56시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포켓몬처럼 생긴 애들을 데리고 아크처럼 플레이하는 건데 원숭이로 총을 쏘고 펭귄을 로켓 런치에다가 끼워놓고 발사하고 오마이갓 그리고 라이츠가 미니건을 발사합니다 뭔가 하나같이 정신나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복보적으로 정신당한 친구가 있죠 자 바로 알룩스에요 서식주는 중앙사막 부근이며 이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성격이 아주 고약하기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선 안됩니다 화가 나면 자폭을 해버리는데 폭발에 휩싸우면 거점에 부활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길들인다면 든든한 지병군이 될 수 있어요 알룩탄 발사 알룩스의 알은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지역에서 하루종일 유학만 처먹어니 그렇게 했죠 잠깐만 얘네 사람도 먹는데? 알룩스를 길들여서 알을 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5분용 장갑을 끼는 겁니다 레벨 18에 해결되는 알룩스의 장갑 보시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덩치에다가 로마 병사와 같은 거대한 벼슬까지 초점 없는 눈동자 정말 귀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룩스의 데미지를 볼게요 레벨 13짜리를 준비했고요 준비하시고 발사 562 한 번 더 560 다음에는 50레벨의 알룩스를 준비했습니다 발사 2164 2300 여러분들 이 게임에는 로켓 발사기라는 아이템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공격력 만짜리 로켓 발사기라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15000인데? 아 이게 확실히 세게 나오구나 이번에는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멀리 발사 발사 보시면은 오 꽤 멀리 넘어가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하늘 위로 발사 발사 그래도 꽤 멀리 날아가요 나이스 샷 오 사거리 굿 다음에는 이 아래 한 번에 몇 발까지 나누는지 볼게요 먼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홉 발 아홉 발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는 자폭 기능도 있어요 메가톤 자폭 위력이 500 이 게임에서 가장 강하다고 불리는 제트래곤의 스킬 같은 경우는 위력 150 150 140 이거밖에 안 돼요 알록스의 메가톤 자폭 같은 경우는 게임상 존재하는 어떤 펠들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알록스의 자폭으로 보스를 잡아볼게요 카아이 꽉아타 나이스 샷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수기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리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패시브 스킬 재개라는 게 있어요 교배를 통해서 4개의 스킬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알록스에다가 전설 타이틀을 달아줄 거예요 참고로 전설 같은 경우는 이 게임에 단 4대뿐인 팔라디우스 켄터나이트 빙천막 제트래곤 이렇게 4종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설펠은 제트래곤이요 이 제트래곤에 달려있는 전설을 교배를 통해서 알록스까지 유전시켜 보겠습니다 제트래곤에다가 도로롱을 더해서 플로리나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로롱을 더해서 돌진대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로롱을 더해서 모풀잉을 만들고 거기다가 찌릿도치를 더하시면 알록스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공격력을 극강으로 올려주는 패시브인 희귀, 산황, 운동마보도 챙겨줄게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트래곤에서 알록스까지 오는데 실제 시간으로 12시간 걸렸습니다 패시브작 진짜 어렵네 이거 여기에다가 농축이란 기능을 통해서 별을 4개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강화도 공격력 30까지 공격력 플러스 그리고 알록스에 레벨을 50까지 올려주시면 공격력이 1139 여기에다가 무속성 펠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준다는 밀피를 장착해볼게요 1201, 1262, 1324, 1386 공격력이 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격력을 20% 또 올려주는 신령사슴을 먹어요 알록스한테 100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건 제가 먹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발사! 18,000! 19,000! 19,000 오마이갓! 자 보시면은 거의 2만에 가까운 데미지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자폭 데미지도 봐야겠죠 펠레오단체의 탑으로 출발 자 여기서 신령사슴 먹고 알록스에 출발! 훗! 23,000! 이번에는 알폭탄으로 싸워보겠습니다 먼저 한 발 7,800 8,000 아니 놓쳤다 8,000 7,000 8,000 7,000 그렇다면은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냐 Tiffany 음 다